테헤란노 대학교의 똑같은 강의 제목이 시즌 4를 맞이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원과 유튜브 채널에 흥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시즌 4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만장자 브랜드텔링 시즌 4를 강의하게 된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거쳐서 계속 오고 있는 백이성 역사 강사라고 합니다. 시즌 4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고도 위험한 주제, 재벌현대사. 많은 사람들은 로스차일드나 J.P. 모건이나 헨리 포드가 전세계의 정부를 움직이는 사실상의 그림자 정부일 것이라고 많은 예상들을 합니다. 흥막이 뒤에 있을 것이고 블랙허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인정하기에 앞서서 진정한 실세, 진정한 그림자 정부, 진정한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 1945년 이후에 남북한으로 분단돼 가지고 있는 남쪽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먼저 제1강 보시죠. 이병철과 삼성그룹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 자주 나와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리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다들 생각하시기 쉬운데 삼성의 원래 창업주는 이병철이라고 하는 이건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대체 삼성그룹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지금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의 사후, 이건희 회장에 의해서 한솔그룹, CJ그룹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원래 만들었던 사람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1강 3월 4일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2강 구인회라고 하는 회장과 그의 아들 구자경 씨가 펼쳐나가는, 그리고 허씨 가문, 허창수라는 사람이 펼쳐나가는 LG그룹과 GS그룹, 원래는 럭키 금성그룹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볼 것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그다음에 제3강은. 김우중과 대우그룹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재계 서열 1, 2, 3, 4, 1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제4강은 정주영과 현대그룹입니다. 모두 4강이 인물 이병철, 구인회, 그다음에 구자경, 김우중, 그리고 정주영까지 모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최근 고인이 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라는 분도 함께 피트로 집어넣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억만장자로 만들고, 무엇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재벌에 대한 인식을, 재벌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민주화를 탄압했던 세력들이다. 무조건 돈과 그거에 미쳐가지고 이 세들을 엉망진창으로 교육시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 속에 사로잡혀신 분들은 오늘 내가 썼던 카드가 혹시 삼성이나 현대 중에 하나의 카드는 아니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삼성이나 LG나 대우의 그 한 브랜드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전자제품의 반도체가 삼성 혹은 현대의 하이닉스 반도체는 아니신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몰고 다니시는 자동차가 현대 기아제통의 삼성자동차나 이런 계통의 자동차는 아니신가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어떤 기업을 제품을 쓰시든 간에 거기에는 이 4개 기업의 투자 지분이 모두 아무리 적어도 3%는 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을 강의합니다. 그들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이 그들의 부와 명예와 조직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가? 많은 분들이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은 연구를 하십니다. 김대중도 연구를 하십니다. 김영삼도 연구를 하십니다. 노무현도 연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림자정부, 진정한 블랙커튼, 진정한 역사에 숨어있는 주인공들을 찾아서 3월달에 여기 매월, 매주, 수요일, 3월 4일, 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모임공간 코지, 교대역 3호점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많은 수강신청과 북적 그림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기대로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이 많은, 이 좋은 강의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사 백희성이었습니다. 많은 수강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